안녕하세요. 한국어치킴이 하자 교육센터입니다. 선생님 선생님 학생 학생 반친구 반친구 칠판 칠판 책상 책상 의자 의자 책 책 공책 공책 볼펜 볼펜 연필 연필 지우개 지우개 필통 필통 시계 시계 달력 달력 창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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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문 문 문 문 시간 문 책을 펴세요. 책을 덮으세요. 보세요. 들으세요. 따라하세요. 읽으세요. 쓰세요. 이야기하세요. 대답하세요. 알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요, 모르겠습니다. 질문 있어요? 네, 질문 있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아니요, 질문 없습니다. 질문입니다. 질문 네, 질문 질문, 질문.